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래요. 제가 가끔 이런 사연들 가지고 오죠. 말 한마디로 천량 빚을 갚는게 아니라 그냥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망해버리는 이 사연도 그렇습니다. 그럼 왜 망했는지 한번 봅시다. 제목. 불쌍한 우리 언니. 상견례하다가 아빠가 한 말실수 때문에 바로 파혼당했어요. 이건 어쩌면 좋을까요? 헐! 야! 니 아빠 미친가! 야! 이거 완전히 조짓네! 원제. 언니가 파혼통보를 받았습니다. 제목처럼 저희 언니랑 아빠가 예비형부의 부모님 이분들한테 직접 결혼은 아예 꿈도 꾸지마라 이렇게 파혼통보를 받았는데요. 이거는 저희 언니의 잘못 때문에 그런게 아니라 아빠 때문에 그런거에요. 그래서 아빠가 지금까지 벌써 3번이나 사과를 했는데 이건 뭐 아예 만나주지도 않고 그냥 꿈쩍도 안해요. 잠깐 통화하는걸 옆에서 엄마가 살짝 들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이 우리 애들 우리는 애들 결혼 절대 죽어도 못시켜요. 당신같은 사람이 내 아들의 장인 되는 꼬라지 나는 절대 못보니까 그렇게 알고 이제 두번 다시는 연락도 하지 마셔. 진짜 뭐랄까 욕만 없었다 뿐이지 거의 저주에 가까운 소리를 들었다고 하는데요. 이 모든 상황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저희 언니는 지난 며칠 매일 아빠한테 울고불고 난리치다가 지금은 뭐 거의 실신 직전이고 엄마도 뭐 제정신 아니죠. 특히 제일 절망적인 건 예비형부 본인입니다. 처음에는 어찌해서든 본인이 이걸 해결해 보겠다며 언니랑 엄마를 안심시키고 그랬는데 이젠 아니에요. 비록 아직은 조금씩이지만 그 마음이 점점 파혼으로 돌아가고 있는게 제 삼자이자 동생인 제 눈에도 보이거든요. 거기다 아빠도 그래요. 이젠 자존심이 상해서 안되겠다며 그냥 엎어버리자 치워! 이러니까 여기서 또 더 큰 절망을 느낀 언니 역시 이제는 뭐 제정신이 아닙니다. 거의 초상집 분위기에요. 그래서 저도 너무 답답해요. 정말 이대로 끝나야 하는건지 아니면 원래 상견례라고 하는게 다 이런건지 뭔지 그러면 그 뒷감당은 어찌해야 되는건지 생각만 해도 머리가 아프다니까요. 어쨌든 오해는 없어야 되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일단 저희 언니는 법무사고 원래는 개인사무소를 운영했었는데 지금은 다시 법인을 만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랑 동업 뭐 그런걸 하고 있는 중이구요. 예비형부는 의사에요. 개인 병원이 있는건 아니고 페이닥터입니다. 그리고 양가 집안 수준은 글쎄요. 대충 비슷해 보이구요. 일단 어머니들은 전부 다 전업이고 아빠들 같은 경우에는 누구라도 들으면 바로 오오! 이런 좀 대단한 직업을 가지고 있죠. 사실 그래요. 제가 봤을때 상견례 자체는 별 문제없이 잘 끝났어요. 그런데 이게 끝나고 그날 밤에 다시 통화를 하면서 아빠가 결혼 날짜를 잡아 보내겠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아까 낮에 그러니까 상견례 때 들었던 말이 너무 기분 나쁘다고 아무리 생각을 해도 그냥은 못 넘어간다 이러면서 언니랑 아빠한테 파혼을 통보해버린거에요. 도대체 뭐라고 했는지 다들 궁금하실텐데요. 저희 아빠가 그때 했던 말이 이거에요. 뭐 다른거 없고 아이고 이 두사람 직업도 전문직인데 궁합도 잘 맞아요. 아마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겁니다. 그 요즘에 의사들 의료소송 때문에 골치가 아프다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법을 공부한 사람들하고 결혼하고 싶다고 난리더군요. 바로 이거죠. 이게 너무 기분 나쁘다고 합니다. 언니 말로는 아무래도 저쪽 사람들 경우 의사랑 법무사가 같은급이 아니라고 보는데 이거를 아빠가 같은급으로 취급하면서 즉 자기 아들을 끌어내리고 후려쳤다 이렇게 보는 것 같대요. 그래서 아빠가 아니다. 그런거 절대 아니다. 이러면서 사과도 하고 해명도 했는데 계속 저렇게 완강하게 나오니까 이제는 자존심이 상해 안되겠다며 당신도 이대로는 결혼 못시키겠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저희 예비형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부모님들이 계속 이렇게 너무 강하게 나오니까 중간에서 이도저도 못하다가 점점 마음이 그쪽으로 기우는 그런 느낌이에요. 사실 저는 그래요. 이유가 뭐가 됐든 간에 이렇게 한쪽에서 아니라고 해버리면 어렵다 보거든요. 근데도 언니랑 엄마는 포기할 생각이 없고 그리고 아빠도 마찬가지야. 말씀은 이렇게 했지만 그 눈치가요. 이제 저희 언니 나이가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그 예비사돈분들의 마음을 좀 돌리고 싶어하는 것 같아요. 겉으로만 화를 내는거죠. 이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세요? 솔직히 이거 아무래도 어렵겠죠? 댓글 1번 아니 쓴이 언니가 무슨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잖아요. 그런 사람은 의사랑 동급 취급한 것도 모자라. 특히 이거 당신 아들 송사에 휘둘릴거야? 이거는 뭐 축복을 하는 것도 아니고 악담을 퍼붓고 있는데 나 같아도 기분 더러웠겠다. 아니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도 아니고 세상에서 제일 조심해야 될 그 상견례 자리에서 이런 정도라면 쓴이 아빠 수준이 어떨지 가늠이 된거죠. 뭐 그래도 상견례는 끝까지 했다니까. 그분들 양반이니. 근데 집에서 곱씹으면 곱씹을수록 기분이 더 더러워졌을거라 봐요. 그리고 이거 상견례 때만의 실수가 아니라 그동안 여러가지로 많은게 쌓였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거 한방에 황 빵 터진거지. 2번 변호사는 의뢰인으로부터 사건을 위임받아가지고 소송 전체를 관할하는 대리인 업무를 하는 사람을 이커는거고 법무사는 법률에 필요한 서류를 대신 작성해주는 사람이요. 저기요 아무리 페이닥터라도 그렇지 소송에 걸리면 니네 언니가 해줄 수 있는 일이 도대체 뭡니까? 그나저나 결혼도 하기 전에 소송 걱정이라니 이런 미친 그러게 법무사는 소송에서 할 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어요. 3번 야 이거는 예비사위의 부모인 사돈들이 보는 앞에서 니네 아들 나중에 의료소송 걸릴거요. 근데 우리 딸내미가 있으니까 걱정하지마라. 이제랄한건데 당연히 기분 더럽지. 야 입이 방정이구만. 이거 내 장남하는데 절대 마음 못 돌린다. 4번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 장난하냐? 아니 변호사라 해도 이딴 소리는 안해야지. 5번 아이고 저 입방정 도대체 어쩌면 좋니 그래? 대충 보니까 처음부터 탄탄치 않았는데 그도 모자라 부모까지 이런식으로 나오니까 남자쪽 부모도 예의차리면 거절할 이유가 없는거고 그래서 이렇게 막 나가는거지. 이미 끝난 관계에 더 질척거리지 말고 이제 그만 받아들이라고 해요. 이렇게 거절의사를 분명하게 또 확실하게 밝혔음에도 계속 질척되면 상대는 더 교지가 떠는 느낌이 들거고 역시 파혼하길 잘했구나 이런 확신만 주는 꼴이라고 알겠어요? 5번 의사 아들내미 후려치는 것도 기분 더러울 것 같은데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 야 쓴이 아빠 미친거 아닌가? 여하튼 이거 절대 못 돌려요. 왜? 진짜 그래 어지간하면 좋게 말하거든 근데 지금 봐봐 상대방 말해서 살기까지 느껴지잖아 되겠냐고 6번 아무리 직업에 귀천이 없다지만 등급은 있는거거든 변호사도 아니고 법무사로 의사를 후려치다니 거기다가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당연히 파탄나는거지 뭐 아니 도대체 법무사가 소송에서 무슨 소용이 있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이거는 후려치기를 해도 너무 심하게 후려쳤고 절대 못 돌아오지 특히 부모가 보는 앞에서도 이런 소리 하는거 보니까 이거 장가 보냈다가는 내 새끼 가스라이팅 당하겠다 이게 다 보인거라고 즉 니 아빠 수준 말이야 9번 물론 쓴이 아빠는 문과랑 이과가 합쳐져 궁합이 좋을거 같다 이런 느낌으로 말을 하고 싶었던거 같은데 하필이면 예시로 든게 사위가 송사위 걸리면 우리 딸이 그거 수습하면 돼? 이건 좀 너무 멀리갔어요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린거지 10번 집안에 법과 관련된 직장이 있으면 좋습니다 도 아니고 의료소송 때문에? 야 정말 미쳤구나 아니 지금 이게 사과한다고 될 일로 보여요? 어이가 없네 11번 만약에 의사와 법무사를 같은급으로 보는게 기분 나빠서 파혼하자고 한거라면 오히려 쓴이 쪽이 잘된거죠 왜? 이거는 며느리를 급이 낮은 사람으로 보는거니까요 근데 이거 아무리 봐도 그 이유가 아닌거 같은데 의사인 자기 아들이 의료소송이나 걸리는 능력이 없는 돌파리 의사로 생각하는거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쁜거 같아요 물론 의료소송이라는게 살다보면 걸릴 수도 있는거지 근데 세상 어떤 부모가 그런 생각하면서 며느리를 받아들이냐고 안그래요? 나같아도 빡치겠다 11번 아이고 법무사 딸내미로 의사사위 후려치다가 놓쳐버렸네 훌륭한 사위를 두게되어 너무 기쁩니다 이렇게 칭찬이나 할 것이지 이게 뭔 소리냐 도대체 우리 아들이 의사라 문서 배달하는 그런 믿음직한 퀵배달부 사위는 어떤지 한번 물어봐라 그럼 뭐라고 하는지 한번 들어보고 싶네 궁금하다 꿀꿀꿀꿀 아이고 그냥 허허허허 하면서 조용히 밥이나 처먹지 왜 그딴 거지같은 입방정을 떨어가지고 일을 망치나 그래 꿀꿀꿀 아이고 가만히 있었으면 의사 사위 봤을텐데 완전히 조진네 뭐 다들 비슷한 느낌인데 저도 좀 첨언을 해보자면 솔직히 아들 뭐 딸이든 상관없죠 자식이 의사라면 그 부모들이 가질 수 있는 자부심은 굉장히 클 겁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하늘을 뚫는 사람도 있을 거고요 아무튼 이 사람들도 그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라고 그런 상태에서 아들이 며느리 깜이라고 데려온 여자애를 보니까 이게 썩 마음에 안 드는 거야 성이 안 찬다 그러죠 특히나 그 있으니 말하는 거 보면 언니 나이가 어쩌고 하는 거 보면 나이도 있는 거야 그래서 더 별로인 거지 예를 들자면 그렇다는 겁니다 이쁜 구석이 별로 없어 근데 아들이 데려온 여자애니까 뭐 그냥 넘어간 거죠 그래 뭐 니가 좋은데 우리가 어쩌겠냐 이러고 넘어간 거야 근데 사람이 원래 그 어떤 초심이라는 게 생기면 그게 쉽게 안 바뀌거든요 그냥 있으면 그래 가만히 지켜보니까 역시 지켜봐도 별로 마음에 드는 게 없어 그냥 그저 그래 혹은 안 좋을 수도 있고요 뭐 별로 뭐 눈치가 없다든지 여러가지 이유로 그래가지고 억지로 상견례 나왔는데 여기서 후려치는 거 이거 하나만 해도 기분 더러울 판에 의료 소송이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명분을 준 거죠 업고 싶었는데 그럴 수 있는 명분이 없던 차에 명분을 던져 준 겁니다 그래서 확 업어버린 거지 그리고 조금 더 시뮬레이션을 추가해 보자면 아까 댓글에 그런 말이 나왔죠 어지간하면 좋게 말로 한다 이 말이 뭐냐면 파혼을 하더라도 내 자식을 통해 상대방 집안에 전달을 한다든지 한 달이 건너서 혹은 직접 대면을 하거나 전화를 통화를 한다 해도 그냥 점잖게 좋게 끝내고 하는데 이렇게 난리를 쳤다는 건 이 글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거지 같은 게 더 있을 수 있다 이겁니다 게다가 이게 돌아올 수 없는 강의라고 또 느껴지는 게 원래 이유가 뭐든 간에 한쪽 부모가 반대를 했을 경우 그걸 뚫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사람 자식뿐이거든요 세상에 자식을 이길 수 있는 부모는 없는 법이니까 근데 아들도 돌아서고 있다 뭔가 있는 거지 즉 감히 본인조차도 거역할 수 없는 뭔가 있을 수도 있다 이겁니다 제 생각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도 써주세요 감사합니다